저희 죄송한데 여기서 막내예요. 네 막내예요. 아 근데 그거 진짜 진짜 웃기더라고 아까 천수가 얘기하는데 고추? 고추. 고추! 고추! 외국분들이 고추! 고추 힘내라 막 이러는 건데 열심히 해라 파이팅 해라는데 외국분들이 고추 고추 굴리니까 한국사람 웃겠다. 한국사람이 웃고 있어요. 한국분들은 웃는데 고추 고추! 좀 빨라지잖아요.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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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! 민현재 선수 앞에 타는데 뒤를 꽉 찼네. 어떻게 해? 수확히 들어갔대.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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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. 현재 선수 자리 좀 좁지 않아요? 아 나 지금 좁을 것 같아. 저희aler 사 Sergey오라는 경기 시작 시작할 텐데 진짜 귀엽다. 키가 거의韓그램 190이니까 정말 귀엽다. Collלא outside Jackson 기역har! 아... 자! 도망쳐! 무조건! 어? 아기네? 진짜?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뭐야? 성민이 형 흡수 낸 수? 각 팀 대표 두 명! 그러면 내가 먼저 순수야 나갈 때 내가 좀 약하니까 그럼 내가 먼저 정국이 형을 하겠습니다 네가 먼저 할래? 내가 어떻게 하면 되나? 야 이 말야 이거 말라고 할 수 있는 중 있다 정국은 진짜 쎄다 뺏겨지다 어휴 유현진선생님 이거 봐 장난 아니에요 이 두 손 금도 안돼요 오빠 다리 한 세 명 강 싸지지가 않아요 이런rade 정정님이 멀어져도 시작하는데 지금 쫙 쫙 쫙 쫙 쫙 쫙 쫙 쫙 안 벌어지면 현진 씨 쫙 안 벌어지면 뒤로 빠져요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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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저거 막 숨 들어가. 원래. 이게 원래요. 이게 원래. 이게 원래. 아이 귀여워. 아이 귀여워. 아이 귀여워. 아이 귀여워. 우리 진짜 카드 하려는 없어. 자 됐어요. 오케이 됐어. 준비합니다. 하나 둘. 하나 둘. 출발 중에서 출발 중에서 출발 중에서 출발. 출발 중에서 출발 중에서 출발 중에서 추 그iller. 히 Heer 형과는 있는데요. 아이 어떡해. 올라가 생각 whatever. RA. 저거 뭐해. 했 Geschick. 부분. 아어서 마지막에 키가 돌아와. 아아! 아아! 야 너 뭐하는 거야?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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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정하겠습니다. 자, 출신수 씨 짐승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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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 형! 2차전 가겠습니다. 봉수예요, 봉수. 가위바위보. 한 명 한 번 해요. 알았어, 알았어. 종국이 형이 바위를 살리지.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내가... 오, 이러면서 잡았어. 나 왜 이렇게 잡았어. 나 왜 이렇게 잡았어! 가자, 가자, 가자. 고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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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다리 봐. 야, 이거 어떻게 하냐? 아까 진 거 여기서 많이 하는 거야, 알았지? 자존심 싸움이나 자존심 싸움. 진짜, 정말! 이essa 장량, 가위바위보가